여러분 안녕하세요. 풍수에서 그 설명을 하기를 여자의 그 돈복은 우아함에서 나오고 남자의 그 돈복은 대범함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우아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되시는가요? 오드리 헷번이 그 연상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어느 그 드레스가 연상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우아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깔끔, 청결, 단순 또 배어있는 그 멋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의상이나 그 장신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자체가 등이 굽지 않고 곱게 그 펴져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또 멋도 우아함을 더 받쳐줄 텐데요. 겉모습에서의 그 우아함은 또 그 내면의 멋이나 또 그 사람의 그 행동과도 서로 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저속한 행동이 반복이 되는 그 누군가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우아한 옷으로 그 치장이 돼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우아한 여성이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. 또한 그 남성에게 그 대범함은 주로 그 CI 대범함을 잃은다고 봐야 됩니다. 두는 그 수가 작거나 또 근세한이 아닌 멀리 보고 큼직큼직 그렇게 수를 두는, 보폭을 두는 그런 행태 모두를 우리가 대범함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나이 들수록 꼭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. 특히 그 남자의 경우에 그 나이 들수록 말수만 많아지고 또 대범이 아닌 좀 좁쌀 같은 그런 행태가 몸에 배면 그런 경우에는 그 절대로 돈복이 안 들어오죠. 또 주위 사람도 또 피곤해지고요. 여자가 그 우아할 때 그 돈복이 크게 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 음향의 원리에서 보면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. 우아함 속에는 그 포용하고 또 안고 가는 그런 성품적인 기질을 뜻하기 때문이죠. 우아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나오는지를 좀 발표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.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국 우아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신감에서 기반한다고 알려졌습니다. 내면의 그 자신감과 또 확신이 있을 때 그 우아함이 그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. 내면이 그 자신감과 또 강한 그 성공의 암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이런 때에 또 크게 그 성추의 힘은 또 강해질 테니까요. 돈복도 또 비례해서 커지겠죠. 남자의 경우에는 그 관역을 멀리서 또 시야를 좀 넓힌 그런 사고로 임할 때 또 정확히 그 정중앙을 명중시킬 수 있게 되겠죠. 관역의 그 명중의 비유를 했지만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가 우아하고 또 남자가 대범할 때 그것은 그 내면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또 넘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. 힘과 에너지가 그 넘칠 때 뜻한 일을 계획대로 또 우리가 크게 그 성추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아함과 대범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성추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